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어디야? 여기는? 도쿄인가? 도쿄인가요? 도쿄 맞아요. 도쿄입니다. 방금 도착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어디에 가냐면 퍼스트테이크,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콘텐츠 퍼스트테이크를 찍으러 갑니다. 지금 이렇게 노래 연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퍼스트테이크는 진짜 한 번밖에 못 찍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좀 긴장감 있게 돼야 되는 콘텐츠인데요. 히이! 보크와, 보크와 태 foot 아니죠! 아니, 나 스쿠림이야. 뭐야? 그게? 파토마죠. 슈 un trois 주 budget 이 پتل 굿 굿 엔턴 컨디션 어때? 수고이 좋아이 좋아이 수고이 나이스 자, 제운스 밖에 이따봐 스튜디오 아따 포스트테이크 하여고자이마 하여고자이마 오 마이 오 마이, 난다 난다, 김은 전화 오마이 마이 마이 지금까지 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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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고생하셨습니다 저희의 퍼스트 테이크 퍼스트 퍼스트 테이크 퍼스트 퍼스트 테이크 눈동자의 키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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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봐요 나 갈게 브리즈 내 손잡고 따라와 어디가 촬영했어요? 브레이크아웃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어제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저희가 라면 먹었어요 윤석이 형이 일본 올 때마다 가고 싶다는 라면 집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둘 수 없이 갔습니다 만대받이다라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조금 일찍 외롭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울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 뮤비 촬영 때 일본 갔을 때 쇼핑을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오프라인 쇼핑을 하지 못한다는 특히나 일본 이런 외국에서는 좀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 모르겠네요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쉴까요? 쉴까? 그럼 노력해볼게요 나 이거 찍어야 되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나 이거 타러가 싶다 으흐흐흐 와아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이번에는 일본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과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끝났고요 이제 곧 코멘트 영상 아이디멘트 영상 찍으러 갈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눈이 너무 건조해요 중간중간에 눈물이 계속 흘러서 보이세요? 눈물이 흘러서 살짝 난감했던 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르기도 바나나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ISE RISE 挨拶します 以上 RISEでした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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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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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위버스 올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브레이크아웃 인터뷰를 마치고 도쿄타워 쪽으로 이동합니다 도쿄타워 쪽으로 이동합니다 도쿄타워 가서 구경 도쿄타워 감사합니다 나 진짜 일본어로 배워야 돼 너무 재밌었어요 저 형 가 바이 바이 이생 우리 자 브레이크아웃 많이 긴장해서 많이 잘 안 나왔는데 손찬 씨가 너무 일본어 잘 하시더라고요 앤토니 원에서 어디 가? 기억하지? 오늘 가요? 오늘 기억Mo 90초! 구빈 현장 자 자! 원샷 가! 오케이 아 진짜 완전 이아라다 아니 한 번 더 찍어볼래? 자 고개 고개? 자 일본 버전 너 지금 찍어야 돼 여기 추억의 곳입니다 사실 작년에 저랑 선찬이가 촬영 끝나고 여기 도쿄타워 앞에서 사진 찍었었거든요 드리사 맞아 그때 일본 스케줄 때문에 왔었는데 이제는 라이즈 멤버들이랑 함께 챌린지를 찍고 사진을 찍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정확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쯤에 여기에 왔었는데요 헉? 진짜? 정말 추워하겠네요 신기하다 추워요 이제 저번에 언제냐 마지막으로 일본 왔을 때 러브 못나잇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에는 그때도 겨울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춥진 않았는데 그때 옥상에서 찍었을 때 반팔로 되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좀 쌀쌀하는 세 사람이랑 패딩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패딩 안 들고 왔어요 어머 워워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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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펠탑 플러스 도쿄타 날씨도 좋다! 딱 시원하다! 은석열 와봐요! 어때요? 일본의 밤 공기? 너무 좋습니다. 안 추워요? 저요? 일본은 그렇게 춥진 않네요. 지금 옷이 좀 얇아 보이는데. 맞아요. 제가 잠바를 안 챙겨왔어요. 와 밖에 나올 생각을 안 했다? 나올 생각은 했지만 잠바를 가져올 공간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어디를 왔냐면요. 코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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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라가 세 개. 하나 둘 셋. 여기 교카츠 집에 왔어요. 어제는 은석열이 먹고 싶었던 라멘을 먹었는데 오늘은 내가 먹고 싶어도 제가 먹고 싶었던 피펫을 먹으러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아깝게도 나나코데. 아이씨 라 본! 저는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요리는 극카츠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극카츠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극카츠 처음 먹어봐요. 나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아예 할 것 같은데? 띠어용 이렇게 맛? 맛있게! 김김김김김 그만 세 장 정도 다른 스타드 샀지 또 바로 다른 스타드 레츠고 싸인회 고고 고고 이 주주 주세요가 뭐죠? 편안하신다고요? 편안하신다고요. 편안하신다고요, 다 샤이! 사랑해요인데 내가 좀 더 편하게 하는 느낌을 했어요. 나 왜 이렇게 잘 있어?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콕카드도 있고 유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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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린다 One on one 자, 다음은 선찬상. 오늘 제가 MC 데뷔. 저는 장비 어디예요? 네? 저는 장비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사실 이 메뉴 101는 예전에 한 번 인터뷰식으로 나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음악 반성에 제대로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드디어 저희도 메뉴 101 나오게 되었으면 너무 영광스럽고 라이즈로서 나오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어까로 아필 포인트는? 가와이 호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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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단단단.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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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아빌르 포인트는 이쁘다. 이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은서쿠입니다. 24살. 지금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네. 같이. 아빌르 포인트 은서쿠입니다. 게려 기타로. 게려 기타로 다 다져주세요. 저희의 자기소개 코너인데 각각 매력 포인트를 어필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한 명씩 어필하는데 그 진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다 일본어로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나리야마해 저렇게 물었나 틀리anı 광고 아닐이구요. 네돈냇 What leur 광고 아니구요.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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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홈빵을 봐야 돼. 이거 다 배웠을 텐데. 아마 제 또래들, 여기다 이제 노래. 이렇게 맞추는 거지. 알아 이거? 이게 그 학교 전일 때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잘한다. 나도 학교에 때 이거 반가운 수업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아이,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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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네. 오랜만에 이 브이크 그릇 차네. 네. 리허설을 하고 베뉴101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일본에 있는 많은 여러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무대를 될 수 있어서 환노미드상 녹화기 대고 노노나 커매무스록도가 비켜봤습니다 베뉴1호 베뉴1호 끝났네 생방이라 진짜 딱 맞춰서 끝난 게 너무 신기해요 끝나서 후렴합니다 첫 일본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첫 방송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 근데 생방이라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잘 끝난 거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래도 실수한 거 없겠죠? 이번 방송 많이 받았어요 일본에서 생방송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또 NHK라는 큰 방송사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일본 브리즈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거를 한국에서 보고 계실 팬분들도 드디어 라이즈가 이제 일본에도 나오는구나 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본어 버전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베뉴1호1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일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 아니 원래 이제 매력 포인트를 이렇게 말해야 됐었는데 아까 리허설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생방송 때 살짝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일본 와서 이런 텔레비전 방송하는 거 처음이었는데 물론 아직 일본어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나오고 싶었던 메뉴1호1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여기 MC 하마이에상이랑 그 익타상한테 제가 방송에 나중에 불러주세요 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또 MC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제가 이렇게 일본 곤준바에 나왔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봐왔던 반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NHK에 나오게 된 게 정말 좋았고 엄마한테도 자랑 해야겠습니다 예스 야 바이 니혼고 좀 늘었어 고마워 라이전 온비 네스 미래크 포인트 제가 미래크 포인트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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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랑 이렇게 일본 반성에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그럴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봐도 거기 모니터에 내가 나오는 게 진짜 신기했어 일본 반성 아 근데 나도 약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알고리즘으로 일본 예능이나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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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카라 할 때 너한테 영어로 해달라고. 그래. 영어로 너무 기억나. 나는 꼭 빠져서 첫 번에 나는 꼭 빠져서 첫 번에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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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 God Him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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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 놀는데 우리한테 신발 끈을 필수죠.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라면입니다. 항상 일본에 오신 라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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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긴장하는 긴장 소리? 아잇! 검바로! 윙! 윙! 예. 프리즈 맞습니까? 저희 형 모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역시 일본에서 공연하니까 뭐라고 할까? 신기하기도 했고 그때 마마트는 사실 멘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라이즈라는 팀이 어떤 팀이고 그런 것도 설명 못했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또 뭔가 이 페스티벌 자체가 다른 아티스트분들의 팬들도 계시니까 조금이나 라이즈라는 팀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근데 진짜 진짜 뭐 엄청나게 챌린지 할 때도 앞장기시는 분 앞장기시는 분 같이 이걸 해주시는 거 보여요 그래서 너무 자신감이 좋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これから 일본의 활동을 통해 라이즈로 여러 가지 곳에 활동할 수 있을까 思うんですけど 더욱더 일본의 많은 사람에게 라이즈로 알려받을 좋게 좋게 제 팀으로 일본에 공연이 되었으면 정말 좋았어요 좋았어요 파이팅 밤에도 저의 약간 페스티벌 같은 행사가 처음이라 좀 걱정했었거든요 무대 직전까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오르니까 괜찮게 한 거 같고 그냥 즐기고 온 거 같아요 약간 약간 순간에 약간 멤버들도 관심 없어가지고 약간 꼬인 기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 해결된 거 같아서 저는 이제 일본 다시 오기 전에 일본어 공부 좀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GMO 페스티벌을 끝내고 대기실에 왔습니다 아 확실히 저희가 전곡을 다 했는데 아 턱색색시 사이렌은 너무 힘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브리즈 여러분들이 이게 잘 호응해주셔서 재밌게 무대 했던 거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와서 무대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얻는 성취감이 또 있는 거 같아요 또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브리즈 여러분들과 무대에서 소통하며 이렇게 즐기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넷컷 넷컷 뭐라고 하죠? 쿠리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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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쿠리쿠라ですか 쿠리쿠라를 안 해가지고 지야모 소닉 페스티발 끝나고 근처에 있는 쿠리쿠라를 찾아왔어요 일본 쿠리쿠라는 한국 인산넷컷이랑 다르게 눈이 엄청 커진단 말이야 그냥 본 적은 있어요 이런 건가 자리 내입니다 여기는 어디? 플루트 플루트 플루트ですか 어린.. 어린애다 너무 귀여워 응원합니다 쿠리쿠라ですか 쿠리쿠라 이거 다 같이 찍을 수 있어? 지금 다 없지 않나? 찍어? 오케이 준비 오케이 여기 뒤에 뭐야? 뭐야 뭐야 아 맞아 맞아 넥크로바퀴 넥크로바퀴 크로바퀴 크로바퀴 시작 시작 들어가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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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뭐가 더 좋아 왼쪽 왼쪽 이제 톱선을 만든대 톱선을.. 오아 내려가 내려가 들어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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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 들어와 들어와 내가 평생 이걸 할 줄 몰랐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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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좀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아 라이즈랑 게임센터에 올 줄 몰랐고요 일본 프리크를 찍을 줄 몰랐네 근데 제가 이걸 찍게 될 줄 몰랐네요 정말 웃긴데 눈이 완전 크게 나 성찬이 형 꾸미고 있고 아 이렇게 해서 일본 스케줄을 모두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 라이즈는 곧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멤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할 것 같은데 멤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라이즈 화이팅 멤버들 참 고생 많았어요 브리즈도 와준 브리즈 너무 고맙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한국에서 봐요 안녕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떻게 지우지? 시끄러 성공 이게 뭘까? 아마도 또 게임파 와 앨범 거리 너무 좋습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도 노래가 너무 좋네 와 바이바이 앤튼의 첫 휴일의 1일 1일 아니 첫 휴가의 데이 원 아 데이 원 아 데이 원 아쉽게도 오늘은 뭐 희경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윤곽 눈물 살았던 교태였습니다 윤곽 눈물 찾아보자 오 반 왜 이렇게 많이 얘는 자세로 진짜 시간 없는 맛입니다 근데 휴경하는 앤튼 열어보고 윤곽 형을 위해서 챙긴다 윤곽 형 열어볼까 옳은 간식 첨 얍 누굴 응 네 즐겁다 저희는 지금 또 안겨져서 너무 싫어요 여러분 휴가를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소비 형 내일 엠칸드 1학년인데 내일 모레는 내일 모레 글씨인데 난 3일 뒤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우리 2일 됐을 때 바이바이 한국에서 봐요. 바이바이 한국에서 봐요. 바이바이 한국에서 봐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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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주실 거야.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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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